확인설명서 쪽에 시험문제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일같이 쓰게 될 거니까 바로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법정 저당권은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7배제 법으로 성립되는 저당권. 저당권이면 채권이 발생해야 될 겁니다. 시험문제가 이제 이거 중계되냐 안되냐 이런 경우도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임찬이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차임을 2년분, 두 번이 아닙니다. 2년분을 연체를 했을 때 그런데 임차인 소유, 임대인 말고요. 임차인 소유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 건물을 압류해서 저당권이니까 경변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분의 차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으로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고 2년분 차임이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기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겠잖아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나 건물.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문제는 중계 안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중계 안되겠죠. 이거는 법으로 당연히 성립하니까 중계가 된다 안된다. 안된다. 자세히 나온 적은 없고 저거 중계되게 안되게 라고 박스에 좀 있었습니다. 중계 안돼. 7번에 귀찮으시면 중계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 안되는 물건이 바로 법정저당권. 그냥 저당권은 중계가 되겠지만 합의를 볼 거니까 됩니다. 여기는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이니까 안돼. 우리 지상권도 합의가 되니까 중계는 돼도 법정지상권은 안된다는 게 법에 있잖아. 여기도 법에 있잖아. 그래서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27회 때 나왔던 정말 문제가 아주 여기는 괜찮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계되사물에 대하여 일본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스에서 오른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해서 오른 것 하나만 골라보실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번 볼까요? 우리 기업번호에서 잘 보셔야 될 게 토지대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 두 개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정말 두 개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두 개가 확인되겄냐. 꼭 여러 문제가 치사하게 나옵니다. 소재지 지목보고 맞네. 그러면 뒤통수 맞네. 그러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의 소재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에 나오는 토지대장. 그리고 저기 공시에 관한 범죄에서 봤잖아요. 토지대장에 뭐가 기재가 되나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토지의 소재지 나오죠.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 28개 나오죠. 그런데 토지대장에 그려놨냐고. 지형이 나옵니까? 경계가 나옵니까? 그럼 지적도는 뭐하고 계시고? 지적도는 주무시냐? 이럴 겁니다. 지적도에 지형이나 경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는 벌써 틀렸잖아요. 그럼 오른 거라고 했으니까 기업번호는 옳다 틀렸다? 틀렸다. 저기 벌써 세 놈이 그냥 다 틀어짔네요.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나란히 2번, 5번 중에서 답이겠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을은 볼 필요 아예 없다는 거. 니을. 둘 다 있으니까. 디귿 보면은, 디귿이 없으면 2번. 틀리면. 그리고 디귿이 맞으면 5번. 둘 중에서 답바라. 나온다. 그럼 니은은 보실까요? 니은. 니은은 분묘기지권은, 2번, 5번 쪽에 니은도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두 개 나란히 있잖아. 그래서 니은에서 고민하고 계시면 바보. 니은도 고민할 거 없고, 디귿만 보면 돼.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지, 그냥 열심히 풀면은 시간이 없어요. 세월, 세월 다 가버립니다. 니은번에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다. 묘지 저걸 어떻게 등기를 하겠냐고 계십니다. 여기는 확인할 수 없다가 맞아 계십니다. 이미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계십니다. 그 다음, 디귿 보면 볼까요? 디귿번도, 이거 정리 잘하면 아주 쉬워도, 이거 정리 못하면 또 만나 틀리나. 그것 때문에 답이 2번인가 5번인가 갈라진다고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디귿번, 토지상,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경계는 A인데, 실제는 또 B래요. 그랬을 때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저 지적도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기 등록을 해놨냐고 그려놨냐고, 측량까지 해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놈이 우선하겠냐고. 저 끝에 볼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실제 경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그럼 뭐라고요? 지적도.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실제 경계가 우선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것도 판례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적도.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으면 5번이 답이 아니오. 답은 몇 번이다? 2번. 벌써 답은 나왔다. 왜냐하면 일본은 둘 다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은 뭘까요? 동기란 건물에 대하여 등기상의, 아직도 등기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가 등기부상의 면접관. 원래는 등기상 직면에서 그래야 되는데 면접관. 면접은 사실관계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의 면접이 서로 다르면 등기상에는 100평, 건축물대장에는 150평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사실관계는 뭐가 합수냐고. 건축물대장 맞잖아요. 소전 면접이 건축물대장에 먼저 기재가 되니까. 면접이 달라지면 건축물대장을 먼저 뜯어 고치지. 그리고 등기를 먼저 하니? 그 얘기입니다. 뒤에 면접이 이렇게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맞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한다. 사실관계는 무조건 대장. 그리고 권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아예 그냥 공식입니다. 공법은 토지연계 확인서. 이런 것들은 아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저 정도는 알아요. 답은 몇 번? 2번. 이 문제는 만만치 않았고 괜찮았고.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에 25일 때 나왔던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비슷하잖아요. 확인설명 의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해서 옳은 거 하나만 골라봐라. 먼저 1번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계사가 중계하여 작성한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면 쟤도 지금 중계를 했다는데 함께는 뭐냐? 소속 공인주계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났죠. 저기 금쟁에서도 나중에 자격정지에도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이름 쓰고 도장 꽉 안 하면 자격정지어도 맞습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 진동이나 구조나 진동에 관한 상은 확인설명 의무가 없다고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 설명해야 돼. 말이 안 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뻔히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3번에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여기 비주거용 안 주무시잖아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저녁에 안 주무실 건데 환경조건도 기재를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좀 이따 확인설명서 한번 보면 나와. 환경조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건 집에서나 필요해. 3번은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볼까요. 맨날 여기다 현재 채무에 이렇게 많이 내셨습니다. 근저당의 성격을 알잖아. 먼저 4번 보실까요. 중계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성격을 아느냐. 이건 적이 1차 응용했네.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는 장례 증감 변동하니까 저놈 근저당은 철삭방정을 떱니다. 지금 현재는 3천일에도 얼마든지 1억대까지 갈 수도 있고 갚아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장례 증감 변동하다 보니까 확정되냐고 그건 변적이 가야 확정됩니다.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맨날. 그런데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렇죠. 맞죠. 채권 최고액만 설명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맞아. 정말 오랜만에 맞는 문장이 나왔었다. 25회 때. 이제 오래 정도 되면 또 틀린 문장 나오겠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3, 4번 틀리면 저렇게 한번 맞았을까. 이런 데였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토지에 관한 중개상물의 확인설명세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재해야 된다. 대학력 갖추는데 왜 기재를 안 해. 너무 엉뚱했었고. 저기 3번하고 4번이 약간 헷갈렸지. 나머지는 확신하고. 골병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농지추득 자격증명도 꼭 별표 3개 놓으실까요. 농지법이 저기 막 우리 공법에도 두 개 정도 나오는데 법령에도 농지는 꼭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꼭 숫자. 주말 체험료는 얼마니. 상속은 얼마니. 이런 거 꼭 위주로 잘 나왔었습니다. 임대차, 농지임대차는 최단기간이 얼마요. 이런 것들이 꼭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용하다가 떠나갈 때 얼마까지 인정해 주니. 이런 것들이 꼭 자주 나왔던 겁니다. 8년 이상이니 5년 이상 이렇게도 속였습니다. 먼저 농지의 소유 상한인데 상속. 면적이 이렇게 꼭 나오죠. 상속은 얼마까지는. 농사를 계속 지으면 가능할 겁니다. 저 시골에 있는 아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도시에 있는 아들은 얼마까지는 상속받을 수 있다. 만. 만까지는 가능합니다. 정말 농사를 지금 만도 넘어갈 건데 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만 넘어가면 팔아올 겁니다. 안 팔면 문제 삼을 거예요. 등비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농 보실까요. 정말 농사를 짓다가 떠나가네. 그럼 얼마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고요. 또 만. 그럼 상속하고 갔네. 그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8년 이상을 5년 이렇게 속여보려고 했습니다. 또 10년이라고 속이겠다. X. 얼마라고요. 8년. 그거 기하셔야 됩니다. 저기 농지에 8년 이상 작용했을 때 면제되네. 비관세 말고. 세금에서도 자꾸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죠.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요. 신청을 해야 될 건데 비관세는 아니고 그럴 때 8년이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말 체험용론은 전세대인가 아니면 또 천제곱미터까지인가 각각인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내려봤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헷갈려가지고 사고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먼저 세대의 전부가 각각으로만 됩니다. 남편도 천제곱미터 아닙니다. 부인도 천 아니래니까요. 각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부가 그리고 주말에만 심풀이 땅콩으로 농사짓다 보니까요. 크면 되겠냐고 시골 사람들 저것들 꼴보기 싫어합니다. 주말에만 와가지고 고추씨는 그냥 뿌려놓고 거두지도 않아요. 아주 뚜껑 열릴 겁니다. 저거 내가 사면 좋겠다. 막 이럴 겁니다. 총면적이 얼마라고요. 천 천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아까 많은 숫자도 큰데 들어가 그동안 농사짓는다고 고생했으니까 이농도 들어가 그런데 천은 면적도 적은 것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야 이렇게도 안 내봤습니다. 천제곱미터 뭐라고요. 미만 미만이라는 겁니다. 남편 500 부인 500 돼 안 돼? 안 돼. 일단 남편 걸 쪼개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일단 천도 안 들어가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농지추득 자격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됨을 증명하세요. 농지추득 자격증명 그럼 농사짓을 수 있는 사람은 농지추득 자격증명 얻어와 그러면 군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공법에서도 맞장난 해볼 만할 겁니다. 먼저 발급해서 원칙을 안 물어보시고 정말 군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시골의 군은 엄청 멀어요. 바로 주변에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라? 읍면 가라. 군수한테는 농지추득 자격증명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읍서여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시골의 운명은 아주 입에 붙어서 맨날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고 있으면 군수한테 농지추득 자격증만 발급받으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럴 겁니다. 정말 군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수 대신해서 읍장 면장이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영계획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주말 체험용농은 전문적으로 경영 안 할 거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만 또 증명만 그래야지 또 증명도 필요없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경영계획서가 필요없다는 거지 주말 체험용농은 그렇죠. 뭐는 필요하다고요? 저기 주말 체험용농은 여기는 이제 농지추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와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만에 4일 그런데 경영계획서가 필요없을 때는 뭐라고요? 반토막 이틀 그럼 주말 체험용농은 경영계획서는 필요없으니까 얼마만에 나오겠다는 아무리 늦어도 2일 만에 나와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박스에 있는 시험 문제도 아주 예전에 한 21일 때 정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저 끝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그 매매 행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이냐고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게 완전히 민법하고 아예 똑같습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하자 없고 유치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니? 등기할 때 필요한 거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이다 이다라고 딱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입니다. 이다 해놓고 X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춘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다 거의 안 내볼 문제였는데 있었어 문장이 어렵잖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먼저 학교 공공기관이 출득할 때 전문적으로 농사지도 안 질 건데 우리 애들도 농사 한번 지어봐라 이럴 거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긴 한데 경영객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발급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용은 대표적으로 경영객서는 필요 없는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질 거니까 그래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어와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허가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될 거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두 번째는 발급 자체도 필요 없다. 믿을 수 있어. 국가 국가가 취득했을 때 지방이 취득했을 때 국가가 농사를 못 짓습니까? 못 짓도 괜찮아. 상속도 취득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발급 필요하지는 않고 아까 보셨던 만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농지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말고 금융기관 등이 개인은 발급받아와야 됩니다. 담보농지 취득할 경우는 여기는 얼마든지 가능해. 경매수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 개입하면 개인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 날아갑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금융기관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 등은 담보농지 취득할 때 발급 안 받아도 괜찮아. 그 다음에 아까 허가하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건 자꾸 나왔었고요. 전용 협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건 국가가 두 개 겹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발급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합병이면 합쳐지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잖아요. 그리고 쉬어 취득은 20년 동안 뼈빠지게 농사 지으면서 취득했는데 먼 농사 지으려면 이런 소리 하면 말이 되겄냐 그래서 발급이 필요 없다. 자유교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사 안 지으면 팔아오라. 이행강제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6개월 만에 처분해라. 그 다음에 처분하지 않게 되면 여기도 이행강제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명령은 먼저 6개월 정도가 될 거고 팔아야 될 것은 1년이고 저기 토지거래허가하고 약간 비슷한데 토지거래허가에서는 3개월 만에 팔아라. 그리고 1년 안에 8억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여기는 6개월이고 1년입니다. 만약에 팔지 않게 되면 동그라미 니은 번을 잘 보실까요? 얼마라고요? 우리 토지거래허가 10%였습니다. 여기는 얼마? 20% 20% 그럼 5년이면 농지가 모두 환수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 농어촌 진흥공사 한테 팔아야 될 정도로 아예 탈탈 털리니까 5년이면 농지 다 환수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전말할 때 팔아. 농사 못 질 것 같으면 칠두 가지도 말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91페이지에 29회 때 나왔던 게 좀 괜찮다고 29회 때 꼭 이 문제입니다. 농지법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공법 문제 푸는 게 아니다. 우리 법령들로 나온다.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너무 쉬웠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이건 좀 헷갈렸습니다. 경매로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시에 저기 지금 금융기관 이런 거 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매수를 하려면 매수 신청시에 매수 신청심은 지금 입찰장에 갔을 때 지금 시기가 이상합니다. 지금 제출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시냐고 네가 낙찰 받을 건지 알아 점쟁이냐 그럴 겁니다. 무슨 매수 신청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건 너무 엉뚱했다는 겁니다. 일단 낙찰 받고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7일 만에 열리죠. 이렇게 나올 건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것들이 좀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매수 신청시 여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 낙찰 먼저 받고 나서 그 후에 7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야지 무슨 매수 신청시 말이 되겠니 그 얘기입니다. 입찰장에 갈 사람 저거 다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아예 저기 운면 시구 운면이 아주 마비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맨날 아주 그냥 정신 없을 건데 더 정신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정말 아주 편했었죠. 협의 3번 남았잖아요. 협의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와 국가 사이니까 그다음에 맨날 숫자 바꿨는데 5번 딱 맞았잖아요. 세대원 전부가 각각 그러면 안 될 거고 천도 대한대 천재감부터 미만이어야 된다. 이거 맨날 속이더니 29회전은 맞았네. 답은 몇 번이었어? 1번 답 찾기가 약간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설문서 작성 무조건 나오니까요. 별표 3개 자, 먼저 종류가 딱 4종류입니다. 4종 세트 주거용 가장 많이 쓸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면 주거용 확인설명서 그다음에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안 주무실 것들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그다음에 토지 자, 건물 없는 토지면 토지 그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의 써볼 기회가 없을 건데 그런 것들은 따로 네 번째 안 써볼 것들은 점점 뒤에 있을 건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따로 확인설명서가 있다. 좀 이따 가짓수 볼 건데 13개 그다음에 11개 비주거용은 토지는 9개 그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8개 점점 줄어들어 개수가 그다음에 확인설명서 자료 유의상 이런 것들은 조금 봐주시고요. 하여튼 종류가 4종류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392페제는 무조건 정말 나올 정도가 기본에 못 쓰니 세부에 못 쓰니 요즘 최근에는 약간 이런 거 좀 소홀히 했으니까 이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 공인유사 기본 기본이면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조사해 봐봐 이래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유사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또 박스에다가 기재할 것은 여러 문제 아니면 문장으로 나중에 주구장창 물어본 게 바로 이거입니다. 매일같이 쓸 건데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제 여덟 가지가 나올 건데 아주 여기는 약간씩 말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두 글자씩 따 볼까요? 대해상 물건에 표시할 때 대해상 두 번째는 권리를 세 번째는 토지에다가 네 번째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5번 관리기입니다. 아마 이 순서대로 그냥 정말 좀 말을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확인설면서 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거치 여섯 번째 비선호시설 거리의 정 금액 등 할 때 거 그다음에 취 딱 한 글자씩 두 글자씩 따보니까 말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두 글자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6번부터는 한 글자씩 비거치 이렇게 딱 글자 따놓으면 8개 정리가 꼭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 더 확인설면서 전체 서식도 좀 편할 건데 주거용은 8개를 모두 쓸 건데 비주거용에서는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질까요? 먼저 쭉 내로다가 경비실 관리실도 정말 있습니다. 큰 건물은 상가도 그런데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 그러니까 밖에 바로 여기서 비선호시설이 있거나 없거나 꼴보기 싫은 시설들 상가에서는 밖을 아예 안 보이게 다 썬팅을 하든지 코팅을 하든지 해서 다 안 보이게 막아놨잖아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예 또 낮에도 불을 켜놓습니다. 오랫동안 알쓰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밖에 화날 것 같으면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도 아주 대낮인데도 컴컴하게 해놓고 여기서 좀 죽치고 여러가지 좀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 필요 없다 밖에 안 보여 이러니까 비선호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토지에서는 반대로 비선호시설이 있고요. 축사 핵폐기물 시설 그러면 옆집에 땅을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인접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 땅값도 떨어져 친구를 잘 만나야 땅값도 갈 때 올라갈 건데 그런데 이렇게 비선호시설 했는데 관리 없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계시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목에서는 공법부터 없습니다. 투기 안 하니까 터지 이용객 이런 거 없고 입지도 없을 거고 관리도 없을 거고 비선호까지는 아예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안 살아 이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시설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거치는 다 거치하고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한 번 할 거 세부 세부는 자료 요구에 요건 안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안 그리고 자료 요구 안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해야 조사가 되지 아주 더 세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 너 혼자는 못해 그 얘기입니다. 그냥 권리 관계가 아니라 실제 권리 관계 아까 법정지사 권리지권 유치권 점유권 이런 것들은 권리가 실제는 하잖아요. 등기상 증명서는 없는데 그것도 조사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물건려면 다 또 안고 가잖아. 매수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권리 관계 실 그 다음에 뇌 실내 앞글자 하나씩 따보니까 또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열두 번째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 실내는 벽면도 있고 환경도 있잖아요. 정말 실내 벽면 환경 다음 중에서 세부 아닌 것은 했을 때 딱 어디선단 내기도 아주 편해 그렇게 유사하게 뇌 받다는 겁니다. 실내 벽면 환경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실제는 모든 확인설명서에 다 실제합니다. 정말 다 실제하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부 주거용에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비주거용에도 어차피 수도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다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벽면 그 다음에 우리 도배는 보통 상가도 도배되어 있던데 보통 도배는 안 되어있고 다 벽으로 발라놨고 해놨으니까 도배는 거의 없는 게 맞고 환경 조건이 필요 없다. 우리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이쪽 솜진도 그 집에서나 오래 있을 때나 필요하지 이렇게 비주거용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아까 비서 놓으셨을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비가 빠졌다. 비서 놓. 그 다음에 환경이 환경이 하나 빠졌다. 두 개 빠진 거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비교하는 걸 자꾸 냅니다. 뭐에는 있니 없니 막 이럽니다. 토지에는 실제만 실제하고요.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내부 외부 그런 거 없을 거고 병면도 없을 거고 환경 조건 사람이 안 사니까 환경 조건도 필요 없을 거고 저거 실제만 하나 날랑 실제하네. 맞아요. 임목도 법정지단권 유치권 이런 거 존재하니까 거기는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토지부터 임목공장지단 광업지단은 실제 딱 하나만 떡하니 버티고 나머지는 한 개도 없어. 그 다음에 중계보수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중계보수는 따로 세부도 아니고 기본도 아니라서 따로 떼어놨는데 따로 있네 라고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 번 더 옮겨 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393페이지가 다시 한 번 기본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없고 요거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먼저 왼쪽에 다시 한 번 기본 먼저 첫 번째 저 위에 자료 이런 것들은 저거 체크할 거니까 저런 거 안 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조사 기본 정말 기본이다. 물어보지 말고 네가 공부를 떼든지 현장을 직접 나가든지 네가 알아서 조사해 봐봐. 그게 기본입니다. 먼저 앞글자 5번까지는 다 두 글자입니다. 대상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오른쪽에 보실까요? 395페이지 제 꼭대기입니다. 비거치 비거치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놓으시면 여덟 개 정리가 돼요. 특히 이제 대상물건의 표시에서 좀 이따가 다시 떼서 볼 건데 내지인 지진에 견디나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도 있다는 내지인 설계 여부가 어디 있니 기본에 나옵니다. 저기 기본 중에서도 대상물건의 표시에 나옵니다. 대상물건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이면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반인지 아닌지 건축물자장 떼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검폐율 용적률 배우잖아 저거 왜 또 일종인데 5층인가 말도 안 되겠지만요 면적이 왜 이렇게 크나 우리가 용적률을 그래서 50, 60 배우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다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시공구청에다가 물어보면 위반이네요 아니네요 알아요.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도 안 내줄 거니까 나오면 위반은 아니고 불법시설 안에다가 많이 해놓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 보고 쓰면 되고 공법은 토지용계 확인서 좀 이따 볼 건데 그거 보면 나오고 용도지역지구 도시적관리지역 공법 배우잖아 그리고 검폐용정률 상한을 잘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검폐용정률 문제가 매년 공법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크기가 적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헷갈리기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연결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가 없겠습니다. 검폐율 용종률의 상한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거정은 얼마냐고 검폐율을 그러니까 5, 6, 6 막 이런 거 암가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책 찾아보지 말고 바로 써라 고설입니다. 용종률 여기서 1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0, 200 막 올라가잖아요 3종 가면 300 가고 준주거정 500 가고 그 다음 중심상급자 1500 가고 이런 것들은 네가 알고 여기다 써 그 다음 입지조건 어디 놓였다 라고 해서 도로 대중교통 우리 보통 입지조건은 뭐 있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교육 판매나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 놓여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서 조사할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관리 경비실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안 가봐도 뻔히 알 수가 있으면 있음 없음 쓰면 되고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볼까요 비거취 비손호시설 납골당 그 다음에 정신병원 이런 것들은 바로 비손호실에 여기는 들어가요 경찰서 그러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경찰서는 비손호시설이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정구매 그 다음 취득시 부담할 조세 세금은 취득이지 양도 아니요 보유 아니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다 저기 앞쪽에 확인설명해서 봤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6월 1일 우리 수업에도 한번 해봤는데 6월 1일을 기준해서 그 전과 후를 딱 6월 1일도 애매한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재산세 부담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저기 세 뽑을 수도 누가 부담해 그 얘기입니다. 5월 30일을 샀으면 누구여 6월 1일 누구여 6월 1일 잔금 넘어갔으면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이런 것들은 단골 문제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취득만 설명할 건데 재산세 누가 부담할 거냐고 누가 부담할 거냐고 6월 1일 기준에서 설명 한번 해보라고 이건 세법에서 나와 세 법에서 나와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보통 천장에 하얀 게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원인데 우리 학원인데 저거 하얀 게 감지기입니다. 불 나면 이제 소리 날 건데 감지기 그 소리입니다. 그 옆에 몇 개를 쓰라고 있을 건데 아파트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기입니다. 시험 문제도 이미 나와봤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달려 있어요. 무조건. 아파트는 달려 있으니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감지기는 아예 안 씁니다. 저기 당구장 표시 아주 깨알같이 좀 써놨는데 한 네 번째 줄 쭉 오게 되면 아파트 그 다음 가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 아파트는 있는 거 알아 개수 세지 말아 그런데 단도 열림 다세대 빌라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감지기가 몇 개 있는지 반드시 쓰라는 겁니다. 없는 집도 있고 개수가 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쓰라고 아파트는 안 쓴다고 아파트는 있는 거 알아 없으면 사용검사 중공검사 안내줘 아파트는 빼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난방 승강기 배수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벽면 벽면에는 벽면하고 도외 벽면에는 깨끗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깨졌나 물이 새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배가 깨끗함 그런데 웬만하면 깨끗함 그러지 말고요. 좀 깨끗해 보여도 보통임 이러셔야 됩니다. 아주 진상들이 그냥 도배해내라고 하죠. 난리가 납니다. 미적 감각이 좀 독특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절대로 웬만하면 깨끗해도 보통임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 소음 그 옆에 진동이 있습니다. 일조소음 진동 이건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놓여있는 입지조건하고 열두 번째 환경조건은 좀 달라 중계보수는 따로 기본에도 끼기 어렵고 세부에도 끼기 어려우니까 중계보수 주거용에서는 13개 13개를 기재했습니다. 비거치까지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396번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건 아예 안 될 정도가 되니까 너무 심하게 글자도 너무 적은데 그냥 심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괜히 그냥 머리만 아픕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비주거용 학원 같은 거 안주무셔 영업하는 쪽이요 사무실도 이쪽이요 비주거용 기본에서부터 처음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관리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줄도 똑같잖아요. 위반 여부도 똑같잖아요. 좀 앞에는 관리까지 같아.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하나가 줄었네요. 여기입니다. 우리 영업용에서는 지금 아예 장사한다고 바쁩니다. 밖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하다가 비주거용에서는 비 비주거용에서는 비가 없다. 비선호시설이 없다. 398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저기 꼭대기에다가 여섯 번째 거래금액에다가 비선호시설 X 없다고 아까는 비거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그냥 거치라고 해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져서 사이좋게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서 11개요 라고 지금 막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부로 한번 해볼까요? 세부 안에 있다. 네가 조사 못한다. 물어봐라. 그럼 이제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실내 실내 벽면 뭐가 하나 빠져버렸나요? 환경 상가에서는 환경조건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주무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냐고 환경조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벽면 옆에나 위에다가 환경조건 X 정말 사이좋게 비선호 하나 빠지고 환경조건 하나 빠지고 그래서 11개고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에 소방에 아까 감지기 그랬습니다. 주택은 그것도 이제 막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부 아홉 번째 내부입니다. 거기 소화전 비상벨 정말 우리 비주거용에서는 감지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지기 말고 뭐라고요? 소화전 비상벨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지 소방이 이렇게 입니다. 지금 수도전기 그 가스발에 소방 소방에다가 꼭 동그라미 주원하시고요.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지 감지기 아니다. 단독공병 감지기 말고 아빠 아파트는 빼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지기 X 감지기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99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터지 터지는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자 건물이 없는데 그럼 이제 자 기본 볼까요? 기본 대상권리를 터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근데 여기는 오히려 뭐가 빠지면서 비 비는 있습니다. 비손으로 시설 오는 겁니다. 내 옆에 축사 내 옆에 납골당 아니면 또 핵폐기물 시설 이런 거 있으면 내 땅값도 같이 떨어져 그 입니다. 그래서 비손으로 시설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추사가 옆에 있으면 내 땅 안 팔려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손으로 시설이 있고요. 근데 입지조건 아래 뭐가 빠졌나 경비실 없대니까요. 관리 관리가 정말 빠졌습니다. 땅은 관리 안 해 뭐 경비아저씨가 계시니 그럴 겁니다. 건물이 수여하고 계시거지 그러면 사본오버가 나오고 그 사이에다가 관리 X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 차이점 정말 계속 물어봅니다. 여기는 오히려 비고치 이렇게 나오네. 하여튼 핵폐기물 시설은 축사 아주 그냥 여름이나 아니면 또 비올 때는 축사에 있으면 아주 숨을 시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아주 난리가 나 이렇게 오른쪽에 보실까요? 402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세부 세부에서 여기는 딸랑 하나죠. 딸랑 하나 건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벽면 환경이 없어 계십니다. 실제 권리관계만 일단 실제는 다 실제하고요. 그럼 옆에다가 이제 벽면 없죠? 내부 없죠? 환경적 건 없죠? 내부 없고 벽면 없고 환경 없고 다 없고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 줄줄이 없네. 그 다음에 중계보수는 어느 확인설무에서 보수는 받을 거니까 다 있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들은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 갖고 올고 보고 쓰라고 나오는데 토지 토지 이용계 공법부터 안 나오죠. 나무를 누가 투기해 토지 없고 입지 없고 관리 없고 그리고 비선호까지도 없고 하다 거치는 거치할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 목록 나오고요. 나무에 생육 상태가 나올 겁니다. 3번 4번은 아예 안 내봤을 정도인데 그리고 괜히 그냥 너무 그냥 여기는 썰렁하니까 네 번째 그 밖에 참고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밖에 참고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거라도 맞춰주니까 여덟 개가 됩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떨렁한 여섯 개밖에 안 됐을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확인설문서나 거치는 다 거치해 거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부 어느 확인설문서는 다 실제는 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임목도 법정사항권 나오더만 그의입니다. 세 번째 임목도 법정사항권 성립할 수 있어 토지 위에 먼저 임목이 있고 그 후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실행으로 달라진다. 딱 낙찰을 받은 토지 소유권자야 나무 30명 갈 거니까 지뢰받고 참아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계보수만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몇 개 여덟 개 점점 줄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확인설명 내용들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기본의 뭐 세부의 뭐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이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면서 쓰고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반드시 꼭 나올 정도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392페이지 확인설명서 구조인데 이건 꼭 매년 확인설명서인데 요즘은 이제 확인설명서 아주 간단하게 세부에 뭐 있고 기본에 뭐 있고 이렇게만 안 내고요. 확인설명서 구조가 약간 막 차이점 막 차이점을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진 설계 여부 뭐 있니 하면서 이제 자꾸 물어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조사 기본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조계사가 기본적으로 기본이라는 소리가 중요할 거고요. 바로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기재할 사항 기본 확인상 기본에서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확인할 사항들이 뭐니 그래서 이제 주거용은 몇 개 여덟 개 여덟 개라고 해서 이제 여덟 개를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 물건에 표시해서 대상 그리고 권리를 이건 먼저 아글자만 이렇게 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뭐 적용해서 입지정해서 우리가 쓰는 문제 아니니까 대상 권리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관리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두 글자 뭐라고 비거치 거치는 안 한다 비 그리고 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덟 개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가 대상 물건에 표시 구구가 있나 대상 물건에 표시인데 그 표시가 소재 면적이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상 치면서 갖고 보고 소유권자 누군지 소유권 외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 입지조건 놓여있는 아까 이제 도로 대중교통 판매나 의료시설까지 입지조건에 뭐가 있었나 그 다음에 관리에 경비실 있다 없다 라는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 이제 들어갈 거고요 땅에는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 비선호시설 선호하지 않는 시설 주변에 혐오시설 있으면 주택 땅값은 좀 떨어져 그 다음에 거래 거래 예정 금액 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라고 해서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가격 등은 다 공시지가 알림에서 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취득 요거 이제 우리 세금에는 취득 보유 양도 있을 건데 보유 양도 말고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에 취득 관련 취득 관련된 바로 조세입니다 요 조세 이제 종목이라든지 세율 종목 그 다음에 세율 세금 금액 말고 퍼센트 세율 그러니까 이제 2% 2% 3% 농지 3% 상가 4% 하면서 세포 배우잖아 그럽니다 근데 취득만 설명해라 시험 문제는 다 나와도 요것만 설명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업공인주계사 뭐라고요 세부 개업공인주계사 뭐 세부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혼자 조사 못 할 걸 이렇게 입니다 세부확인사항 세부 안에 있다 세부확인사항 정말 안에 있어서 뭐라고요 자료 요구해야 이렇게 자료 자료를 요구를 해야 조사가 되니까 자료 요구해라 자료 요구해라 취득 쪽 말고 양도 쪽에다 자료 요구해라 자 그러면 요거 다 안 했을 건데 실 실제 권리관계 실 실내 뭐라고요 벽면 환경 실내의 벽면이고 환경이다 아주 편하잖아요 실내 벽면 환경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권리관계인데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에 소유관한 사항들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냥 권리관계 말고 저 바깥에는 있어 실제 해 법정의사항권 유치권 점유권 그런 거 다 그다음에 내부 그다음에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의 그다음에 상태 아까 봤던 것처럼 소방을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소방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이제 소방에서는 소방에서 아까 주거용 주거용에는 우리 집입니다 저기 우리 천정에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한번 주무실 때 한번 보시면 저 하얀기 하얀기 저기 배꼽 모양으로 저건 얼마 안 비쌉니다 뭐 저기 11번가 하면 한 8천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용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불나면 감지한다 감지기 막 울려줄 거다 감지기 아까 봤던 것처럼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막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소방에 똑같은 게 뭐라고요 아까 소화전 비상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나오지 이렇게 비상벨 어차피 울리기는 울릴 건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비주거용은 감지기가 아니에요 감지기는 아파트는 기재 안 한다 아파트는 다 있다니까요 아파트를 포함한다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나머지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가고 단독 다중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해도 기재하지 말아 기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재했다고 뭐 둘게 펴지는 않겠지만 벽면하고 이제 도배상태 도배상태 그 다음에 환경조건도 꼭 뭐가 있는지 환경조건입니다 1조 가장 조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1조 그 다음에 소음 이거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느끼는 거입니다 그리고 진동 진동은 저 끝에 있습니다 1조 소음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자료 요구의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비주거용은 이거 없었다 그니까 비주거용 그냥 그리고 토지하고 임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비주거용에는 환경조건이 필요 없었어 그니까 정말 필요 없겠잖아요 이거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비주거용에는 같은 PC 비주거용에는 비손호가 없었다 그니까 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도 없다 이런 것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계보수 중계보수하고 실비인데 중계보수하고 실비는 기본에 두기도 어렵고 세부에 두기도 어려우니까 얘만 왕따고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있고 중계보수도 다 있고 거치도 다 거치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상 권리는 뭐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놈들은 항상 있고요 나머지들은 좀 빠져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임목은 여기서부터 아예 없습니다 임목 아예 없고 그리고 이렇게 쭉 봐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우리 토지에서는 토지에서는 관리가 없었다 이렇게 토지에 관리가 없었다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그 복잡한 시간에 차이를 물어봐 그럼 이거 막 다 써놓고 있나 없나 들은 것도 갖고 이거 생각해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조건 비선호시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만 딱 실제하고 토지부터는 그리고 임목부터는 이 아래는 그냥 이 아래는 다 없어 다 없어 실제만 딱 실제하고 나머지는 없어 그리고 이제 상가 쪽에서는 실제하고 내부 벽면까지 있고 연어먹고 그럼 다 됐지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밀같이 하게 될 거니까 이건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나머지 한번 정리 좀 해서 다음 주에도 기본서가 조금 더 정리를 제가 이제 낫자 개사를 잘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